슈퍼맨이 돌아왔다 361화 산타와 함께 춤을 산타 할아버지 땅물이 있어 특한 일 많이 할게 짜잔! 굴뚝! 굴뚝! 뭐가 이렇게 뒤져나 보자 아이 굴뚝! 아빠가 학원을 배워서 굴뚝을 준비했어 보통 이제 산타 할아버지들이 굴뚝으로 오잖아요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손전등 줄까? 손전등? 왜? 굴뚝이 깜깜하질까봐 굴뚝이 깜깜하질까봐 굴뚝이 깜깜하니까 손전등 들이자고? 응 빨간 거 손전등은 어디있지? 그런데 이게 불이 안 켜진데 네? 어머 저거 손전등 너무 80년대 쓰던 그거 아니에요? 아 양초로 그래 이게 더 분위기 있겠다 둘이서 오세요 됐다 어휴 큰일 났네 왜왜? 아빠 허리가 아파서 못 걷겠어 지금 아 나 누웠어야겠어 캠핑 그거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어 너무 아파 지금 허리가 아휴 시원해 아휴 시원해 아휴 시원해 아휴 시원해 아휴 시원해 아휴 안마해주네요 하우가 아휴 시원해 아휴 시원해 아휴 시원해 저게 뭐라고 또 시원해요 근데 시원해? 시원해 하우 오늘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선물 많이 주시겠는데 하우 오늘 똑같아 주세요 하우 자 자 가보자 이거 우비 양말이잖아 산타 할아버지가 하우야 어머나 떨어져 버리네 양말 있어야지 선물 받는데도 왜 떨어져 버리네 그러면 여기 굴뚝 아래 놓자 아 그냥 임시방편으로 어 뭐야 뭐야 어? 어? 어 이거 뭐야 어 선물 나왔나봐 진짜 사람들이 붙으며 그치? 어디서 오히려 뭐지? 우와 어떻게 이거 허수 좋아하는 줄 알고 하우가 하우가 좋아하는 게 막 떨어지네요 뭐야 뭐야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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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왜 이렇게 주시지? 산타 할아버지가? 그런 게 착한 일 해서 그런 거구나 아 맞아 맞아 하우야 우와 아빠 신발 닦아주고 있는 거야? 착한 일 찾아서 하는 거 봐요 우와 우와 착한 일 하네 하우야 낚은 낚이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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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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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에 착한 일 했어 또 너무 떠나 한번 가도 또 보자 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막 떨어지네 이거 어머 비타민이 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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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을 주셨네 또? 난 터누보이 많이 준다 이것저것 다 많이 이것저것 다 많이 이것저것 많이 주시지 착한 일 또 뭐가 있을까? 선물 또 받고 싶은 거예요 아유 어머 잠깐만 할아버지가 떨어졌어 하우네 집인가? 흠 누구세요? 얼었어 완전 얼었어 흠 흠 아니 그 왜 도망가지? 그렇게 기다리던 산타 할아버지인데 하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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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래요? 어 할아버지는 스미스야 스미스. 아니 산타 할아버지가 성함이 스미스였어요? 할아버지 좀 꺼내줄래요. 누군데요? 할아버지가 하오 선물 주러 왔어요. 누군데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할아버지 손 좀 잡아줘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고마워요. 하오가 상추 갖고 왔던데. 상추?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배가 엄청 나왔나봐. 그러면 상추 줄까? 상추 줄까? 어. 아 배살 빼려고. 확인해 주세요. 네 하오가 상추 줘서 할아버지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굴뚝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할아버지가 보여줄게요. 너는 불을 잃게 탔어요. 유럽에서 이렇게 눈도 불을 타가지고. 동유럽에서 왔대요. 저기 굴뚝에서. 맨발로 추웠겠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오해 근데 이걸 안 먹었어. 오해 근데 이걸 안 먹었어. 오해 근데 이걸 안 먹었어. 드셨어야죠. 아 이거 먹으면 몸에 좋아요. 응. 알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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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슬슬 하오 라면. 의심스럽죠. 그럼요. 떡볶이 하오가. 보자. 아빠가 빨간 옷 입은 거잖아. 아니. 할아버지 이름은 스미스라고 합니다. 스미스 캥. 아빠 벌인데. 어디? 여기. 여기. 어느 부분이 아빠 벌이에요? 아빠 벌이에요. 아유 이제 하오 선물 줘야 되는데. 이 야는 뭐 뭐가 들어있는데. 우리 하오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이 할아버지가 선물 갖고 왔어요. 뭔네 모든 놈인데. 궁금해. 응. 우리 선물을 한 번 열어볼까요? 우리 하오 군이. 하나 둘 셋 하면은 뚜껑을 열어요. 네. 하나 둘 셋.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박스 안에 또 박스? 여기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자가 계속 나오네요. 예예. 이거는 언제요? 이건 모르겠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봐요. 할아버지가 이게 잘 안되는데 장갑 좀 벗겨줄래요? 할아버지. 아 이게 선물이었어요. 이게 있네. 아 이 손도 좀 벗겨줄래요? 아빠는 반지 낀다 봤는데? 오 마이 갓. 할아버지는 반지 껴요. 할아버지도 결혼했어요. 아 눈썰미가 진짜 예술이에요 하오. 아빠 반지. 그런데 이거 어때 어떻게 뜯어? 뜯어봐요 이게 뭘까요? 오 선물 덕에 위기를 넘겼어요. 이게 초콜릿 같은데? 초콜릿이에요. 맛있어. 할아버지 선물 어때요? 좋아요. 아빠도 수염이 있는데. 아 하오 아빠도 수염이 있어요? 응. 아빠가 잘생겼어요? 응. 아이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응. 아빠 어디까지 잘생겼어요? 뭐라고 할까요? 아빠 발. 아빠 발. 아빠 발. 발미남. 이제 그만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초콜릿. 응? 이가 섞으니까 거기까지만 먹어요. 삐쳤어. 자 이제 하루비 갑니다. 우리 하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가는 걸 또 봐야 되는데요. 잘 갈게요. 어딘데 집이? 부럽이에요. 부럽이에요. 공연하네 어딘가. 자 이제 할아버지 가요. 네 빨리 가세요. 국룩으로 갈게요. 국룩? 카드 하고 준비해놨는데. 어 카드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어? 어 카드 받고 가셨어야죠. 아 어떡해. 그냥 가신 거예요? 어. 다시 왔나? 어 뭐였어? 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 뭐였어? 이거 저희 사무원이 뭐였어. 이거 어디 갔어? 사무원이. 어? 이거 사무원이래. 사무원이래. 사무원이 왔다 갔다고? 응. 언제? 아빠 없을 때. 진짜로? 응. 어디로 가버렸어. 환기 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거 내년에 줘야겠다 그러면. 내년에 드려야겠다. 또 오신대? 응. 발이 바빠발 같았어. 할아버지 발이? 응. 아 어른들 발은 다 비슷해. 이거 지금 보고하고 똑같았다. 이거 지금 보고하고 똑같았다. 이게 털? 응. 그래 거기에 털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아는데. 아빠는 어디인데? 아빠는 어디인데? 아빠는 잠깐 배 아파가지고 응가하러 있었어. 그래 오늘은 이쯤에서 넘어가 주기로 해요. 손님 옷인데? 되게 이쁘고 착한 이모 옷이야. 또 누가 오나 봐요.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또 알게 된 너무 착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하울을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다시 대단한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아. 이럴까여. 어머나 어머나 아우 짐이 한가득이였 또. 수고하세요. 너 왜 그러지? 짠 짜라짠. 아니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만.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저 이사 왔어요.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되게 차를 입고 내신 거예요. 되게 차를 입고 내신 거예요. 아 오늘 또 복자는 나름 신경 썼어요 오늘. 아이고 우리 게리 아빠가 잔뜩 신경 쓰고 맞이한 손님은 바로 윤은혜 씨였군요. 지금 고은찬. 드라마 커피프린스에서 고은찬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최근 게리 아빠가 방송에서 만나서 친해졌대요. 이분 베이킹부터 요리까지 못하는 게 없는 금설이에요. 맛있을 것 같아. 뭔가 잘 나올 것 같아 이 기분 좀. 하우 악수? 악수 처음 만났으니까 악수? 손 닦고 왔지? 손 닦고 왔지? 지금 아까 손 닦고 왔잖아. 착수? 에이크 나도 발로 인사한다. 발로 인사한다. 발로 인사한다. 발로 인사한다. 아 귀여워 어떡해요 너무 귀여워. 오빠 안 닮았네. 다행이고 난 안 닮았어. 이거 열어봐. 이거 먼저 볼까? 하우야 이게 뭐야? 이모가 다 만든 거야. 바구니부터 다 만든 거야. 바구니부터 수제 쿠키까지 하우 주려고 직접 다 만든 거래요. 너무 예쁘다. 금손이다. 이걸 또 직접 찍어주신 거예요? 웬일이야. 이모가 다 만든 거야. 바구니부터 다 만든 거야. 진짜 다 만든 거예요? 네 다 만들었어. 어디에. 역시 금손. 금손 유누네. 먹어볼까? 재료도 엄청 신경 써서 만들었대요. 아이가 먹는 거라. 맛있다. 하우야. 하우야 어디 갔지? 얼굴이 어디 갔어? 하우야 너 먹어. 하우야 웃는다. 하우야 웃는다. 하우야 맛있어? 이게 뭘 거 같아?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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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직접 만든 거야? 네. 네. 이스네요. 변호판은 크리스마스 장식. 이것도 만드셨다고요? 대단하다. 와우. 하우 진리아 가져오네. 봐봐. 오우. 불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이거 하우 방에다가 할 거야. 보여줘? 이렇게 하면 꺼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오우. 다시. 빨리 가자. 가자. 오우우. 이게 하우 방이야? 응. 하우야. 여기는 아빠 방이야. 이게 아빠 방이야? 하우 방이야 이게? 아빠가 이런 거 좋아해? 진짜. 오우. 취향이 안 되겠어요. 아니요. 그거 내 취향 아니야. 오해하지마. 감사합니다. 하우야.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어? 이거. 이거. 하우. 하우. 아빠랑 하우랑 만들었어? 진짜 이거 하우가 만든 거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 하우야 여기도 예쁠 것 같지 않아? 여기? 예쁘다. 위치도 딱이네요. 색깔도 그렇고. 폭언해졌어요. 갑자기. 이거 하우가 좋아하는 장난감 아니야 이거? 이거. 어? 그게 그렇게 돼? 원래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이거 위험해. 촉촉해. 이건 위험해. 나. 지켜주고 싶어 우리 애매. 위험을 더 하지 마 이거야? 알았어. 고맙습니다. 낄 틈이 없어요. 낄 틈이 없어. 아까부터 쓸쓸해 보였어. 이게 나고. 이게 하우 엄마네. 이렇게 둘이 사랑을 하면. 이렇게 하우 동생이. 심지어 맛있어. 하우큰도 드시면 어떡해요. 나도 외로워. 진짜 맛있게 먹는다. 저 혹시 여기 이렇게 마실 거 없어요? 커피. 진짜 타고 까매가? 진짜. 진짜 필요합니다. 알았어. 옷 이렇게 입었잖아 지금.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뒷모습이 긴장관계세요. 많이 안 해보면 티 나지? 버튼 누른다? 볶아서 갈아서 주시는 줄 알았네. 요즘 뭐 잘 돼 있으니까요. 어? 저.. 어? 저.. 아.. 아이스 맞아. 아이스 아니면 라떼아트를 좀.. 라떼아트? 라떼아트 하라는 거야? 라떼아트요? 우유 있죠? 우유? 네. 이거 에스프레소로 뽑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에스프레소? 그거 어떻게 뽑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에스프레소 온 거고요. 이게.. 치은거지? 우리 집인데 분명히? 진짜 기계 치여서.. 아니 참 집주인이 누구예요? 물이.. 이거 진짜 찌꺼기 그건가? 얹어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이거..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오 김경진님 안녕하세요. 사랑꾼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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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아.. 이거 빨간색 밥그릇 모양으로 깜빡깜빡 거르는 거.. 커피도 있어요? 커피도 있어요. 아니면 전원에 껄덕이 있어요. 어.. 어 됐다. 지금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 하우 얼굴을 그려줄까? 어? 하우 얼굴 그려주신다. 진짜요? 대박! 아.. 저 커피프리스 할 때 오랜 연습 때 직접 다 했던 거래요. 아 근데 이게 금손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어머.. 은찬이 느낌 난다. 아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실제로. 됐다! 하우야! 하우 얼굴 다 왔어. 진짜.. 진짜 잘한다. 우와! 어머나! 날랐어요. 귀여워라. 음.. 나도 해볼래. 하우 해볼까?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흰색에다가 해볼까? 뭐 그리는 거야? 하와이야. 하와이야? 하와이야? 하와이 진짜 좋아하는데. 뭐가? 내가? 뭐가? 장난치는 것 같아. 장난치는 것 같아. 일부러. 이거 멋있어. 와 초콜릿 맛이 나. 또 있었던 초콜릿 맛이 나. 또 있었던 초콜릿 맛이 나. 또 있었던 초콜릿 맛이 나. 하와이야. 와 밑에도 그림을 그렸어? 와.. 이야.. 밑에도 그림을 그렸어. 이야.. 육아 스킬이 남달라요. 어머나. 와 또 넘쳤다. 우리 하와 컵 아래도 그림을 그리는구나. 하하하하. 아니 오늘 게이리 아빠가 오히려 배우는 날인데요? 아니 아이를 한 다섯 키워본 느낌으로. 아.. 아 주변에 아기가 진짜 많아요. 진짜 육아의 여왕이네요. 하와이야 천재 같아. 이렇게 하면 노른자가 안 나와. 나왔나. 눈 내린다. 이모만큼이나 단단한 멘트는 기본이고요. 강탄을 부르는 육아 만납 스킬까지. 이거 떨어졌어. 그럼 이거 누가 주워? 누가 치워야 돼? 이거? 내가. 알았어. 하오의 마음을 돌아잡은 은혜로운 육아가. 지금 시작됩니다. 하오야 이거 뭐야? 우와. 이 형아가 하오 좋아하는 거 하려고 가져왔다? 이런 거 만들 거야. 하오야 약간 이런 거? 우와 파켓을 직접 만들 거예요? 여기 모서리에다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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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야 천재 같아. 이렇게 하면 노른자가 안 나와. 됐다! 됐다! 하오야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이거 분명히 계란 흰자잖아. 거풀이 난다? 으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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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방울 넣었어. 맛을 보여줄까? 맛을? 봐봐. 하얀색이지? 갑자기 초록색은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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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쳐봐. 이렇게 쳐봐. 탁! 탁! 그렇지! 그치? 하오 잘한다. 하이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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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자! 한 번만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을 거야. 저 봐봐. 그치? 잘한다. 여기도. 그럼 하오야. 나는 뭐해? 이모는 이거 이거. 그거 할까? 그래. 나는 뭐해? 나는 뭐해? 나는 뭐해? 나는 뭐해? 거기 앉아서 계세요. 그럼 계리 아버지 그냥 나가 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도 트리에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나오고 있어요. 어머 트리다. 하아 예쁘다. 하아 정말 재밌고 맛있겠다. 하오야 그럼 이제 이거 우리 이거 꾸며볼까?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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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자. 이거 꾸며 보자. 내가. 다 뿌리면 안 돼. 다 뿌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지켜야 된 약속이 이게 봐봐.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이거 누가 주워? 누가 치워야 돼? 이거? 내가. 내가. 저렇게는 잘하네. 약속하는 거야. 한 거 떨어지면 한 거 치우는 거야. 같이 잡고 있어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걸 먼저 찍어볼까 예쁘게. 예쁘게. 아 재밌다. 재밌어. 재밌지? 나도 해볼래. 그래. 하아 봐. 이제 여기다 세게. 이렇게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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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안 나와. 조금만 더 와줄게. 시작. 쯔잇. 됐다. 언니 엄마한테 보여주자. 엄마한테 보여주자. 짜잔. 크리스마스 수제 쿠키 완성. 우와. 밥 먹고 싶어. 배고파는 나. 하아야 좀만 기다려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 저녁밥까지 해주시게요. 다진마늘, 버터, 바질 등으로 만든 양념과 재료들을 닭 속에 꽉꽉 넣어준 다음 베이컨을 더 퍼 부어내면 되는데요. 이건 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그걸 우리 같이 그릴까? 같이 그릴까? 같이 그릴게요. 무슨 색깔 그릴까? 무지개 그녀도 게이머. 쭈쭈쭈쭈쭈쭈. 됐다. 또. 이거. 이거는 노란색이 아니에요. 무지개 맞아? 성우야? 지금 이거 무지개가 다 잘 안 됐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기다릴게. 기다리세요. 네. 왜? 말해 놓고 말해 놓고 다 놓고 갈게. 다 하고 다 놓고 갈게. 어차피 저렇게 말을 잘하지? 한 대고.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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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혼자 같이 댕긴 하늘 미토보지고 하늘 하늘 됐다. 리모터 요리 다 된 것 같은데요. 상큼한 유자청 샐러드와 군침 도는 연계 통 부위. 그리고 크림, 쇼파스타까지. 레스토랑 아닙니까? 네, 잘 먹겠습니다. 하늘 맛있게 먹어. 아니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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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맛있다. 어우, 맛있대요. 아이고, 아이고. 하늘 진짜 잘 먹는다. 응. 맛있다. 맛있다. 귀여워. 진짜 이러면 안 나와. 진짜 맛있다는 거. 맛있어? 안 했나? 어때요? 아 너무 맛있어. 감탄이 절로 나와. 어떻게 이 안에다 넣었어? 이거, 이거는 어떻게 만든. 혹시 골든 램지라고 아세요? 셰프 셰프 셰프. 그분이 3시간, 4시간 동안 실면조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약간 닭에다가 응용해 보는 거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애가 진짜 크리스마스 같네요. 강구자 호황하네 진짜 오늘. 부자다, 부자. 우리 부자지? 마음에 부자야 우리. 음식 부자. 이모, 아마 아빠 엄마 있지? 아빠 엄마 있지. 어디? 집에? 집에. 근데 애기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봐? 저 주변에 애기들이 진짜 많아요.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 꾸렸으면 좋겠다. 이거 그냥 개인적인 바람. 좀 일찍 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진짜요? 어렸을 때부터 활동했으니까 이제 늦게도 좀 같이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싶고. 그리고 내 자녀한테 좀 젊은 엄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컸어요. 근데 그 순간에 넘어가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좀 그런 사람 돼야겠다라는. 근데 젊은 엄마의 기준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맞아요. 끝잖아. 10년씩 빼라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하오야, 이모 가셔야 되는데. 아이고. 음, 서운해. 아, 벌써 슬퍼. 하오야, 우리 다음에 또 이모 또 오라 그럴까? 대답도 안 해요. 말해 뭐해, 당연한 걸 왜 물어? 하오야, 다음에 또 언제 놀러 올까? 그럼 이거 잃어버린다. 다음에도 갖고 와. 뭐, 난 이 약속을 왜 이렇게 좋았냐 아니야. 뭐야,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하오야, 이거 다음에 꼭 가져올까? 응. 가져가. 다시 갖고 와? 아니, 갖고 와. 알았어. 이거 꼭 가지고 놀러 올게. 내가 또 둘 게 있는데. 둘 게 있어? 하오가 그린 거야? 하오야, 고마워. 너무 고마워, 진짜로. 하오야, 이모 진짜 우리 빠빠하자. 슬퍼? 뭐, Park? 잊지 못할 은혜로운 크리스마스였네요. 아유, 손. 네이거, 네이거. 서리 찢어지지 말자. 어! 어! 팬티! 삐지 말라면 덜 끼고 누워야지 먹어야지? 왜? 나 좀 먹었어요 벤, 앉아서 먹어야지 앉아서 먹어야지 에헤, 앉으라고 했지 앉아보세요 정확히 반대로 앉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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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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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말라고 했지 아! 살살 고양이처럼 걸어야지 콩콩 걸게요 콩콩콩 야이 이겼어 야 아 아이 아이 자식아 너 진짜 너 아빠 말 안 들을까? 아 언제 안 돼요?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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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먹을게 나도 먹을게 아니 윌리엄까지 아니 윌리엄 넘어져 형 이거 뜯어줘 내가 뜯어줄게 뭐 뜯지? 나 뜯어있는데 뭐 뜯어 뭐 뜯어? 어머니 뜯어 뜯었어 뜯었는데 나 좀 좀 봐봐 너는 왜 먹어 앉아 앉아서 먹어야지 아 형아 뭐 먹을게 있어요? 왜 왜 왜 왜 왜 어 나 좀 보여줘 아 근데 우리 쌤 아빠가 이걸 가만히 하지마 고구마는 고신들이 아닌데 야 야 아이고 왜 하지마 이네들은 잠깐만 안되니 자 이제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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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안되는 라고만 하는 거야? 안되는 행동하니까 그렇지 오이 이제 잔소리 안 듣고 싶어 그럼 잔소리 안 하게끔 그 상황 좀 만들어봐 아빠가 안하면 되잖아 아빠가 안하면 되잖아 아 뭔가 지금 논리적으로 아니 그럴 거면 니네들은 그런 상황 만들지 말든지 뭐 자꾸 야 자꾸 야 왜 이래 뭘 시끄럽다고 뱃뱃뱃 야 아빠인데 아빠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아야 사롱해 어머나 뭐 알아서 할 거야 척 척 척 야 이러면 진짜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알아서 밥 먹을 수 있어? 알아서 세수할 수 있어? 그럼 벤 엉덩이 닦을 수 있어 혼자? 엉덩이 닦을 수 있어? 그래? 그거 그냥 하면 되지 별거 아니야? 그래? 별거 아니야 그래? 뭐 할 수 있지? 어 당연하지 둘이 지금 호흡은 좋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버지 자 아빠 없이 할 수 있다 이거지 아 그럼 아빠 뭐 하냐? 동생아 아빠 지금 많이 참았어요 잘 할 수 있지? 어 아빠 왜 옷 가야 입었어? 아 나가려고 아 나가려고 너희들은 한번 혼자 해봐 니들끼리 하고 살아봐 이거야 지금 갈게 오빠 이거 할 갈게 오빠 이거 할 이거 뭔데? 아 충전 아직 하래요 뭐야 잠깐만 이거 아빠 나가는 걸 많이 본 거 같은데 로봇 태도 갖고 가래요 아빠 잘 사요 아주 알겠더라고 잘 살아봐 우리도 덜 살게 저 잘 살게 아 웃겨 아 더워 애들한테 훈육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말은 100번 해봤자 직접 겪여보는 게 직방이에요 자 애들아 아빠 없이 잘 살 수 있겠어? 한번 해봐 어? 어떻게 되는지 아빠 볼게 아이고 멀리 아이고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보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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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좋아하는데 와 일단은 신 납네요 아빠 일단 볼 coordinates 보고 예전에도 이거 풍 쏟았다고 혼났잖아요 왜 왜 왜 왜 왜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근데 오늘은 아빠도 없고 완전 내 세상이거든요 아 저 식탁 밑에까지 또 갖고 왔어요 저렇게 콩이 또 섞여버리면 콩 갖고 놀았으니까 혼자서 척척 잘하네요 아 맞다 자유를 씻으려고 했는데 얼굴을 향기 나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이거 이거 아 이거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가 했잖아 뭐가 그런 거잖아 누구야 했어 내가 했구나 그래 맞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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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션 바르는데 자 혼자 로션 바르기 잘 할 수 있을까요 저거 누구인가요 저 아빠 거 아니에요 아빠 거 아니에요 아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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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홀로 오시면 해 진짜 저게 나오나봐요 내가 판매들 사람이 다 publ lange 차عم 어떻게 해 아까 말이 안 돼 다시 slash 따갑쟤 맛있다 내가 본인 아 automatically 딱 아 부러졌어 아 어떡해 텐 불야 오 그 오 Disease 아 아 너무 아프다 아프다. 옆에는 피야? 너 피야? 피야 아니야 피야. 립스틱? 응. 그래 빨간색이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벨. 나가서 놀아. 오늘 같은 날 흔치 않으니까. 옆에 나올 거 같아. 우리 행복할게. 각자의 시간을 좀 즐겨봐. 좀비. 좀비. 아 진짜 좀비다. 무서워 무서워. 아니 오늘 좀 자유로운 좀비인데. 어? 누가 왔어요. 누구세요? 아 잠깐만 문 열어주지 마봐. 어 무서워. 자 택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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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해요? 그래. 뭘 또 무서워. 애기야 진짜 애기. 역시 형은 형이네요. 여유가 있어요. 누구세요? 아 진짜 택배 놓고 갔네요. 아 맞네 맞네. 아 장보는 거. 이거 뭐야? 이ா. 으아아… 으아… РИ기… 먹는거 해 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elimination. 해 맞어. 응 MY OWNHAAA! 워 Highwaybest이지. 아 딸기찜 맛있지 아 지금 뭐 입 주변도 빨갛고 입 속도 빨갛고 빨갛 맛이네요 완전 아 아니야 바닥이? 아 뻥튀기 아 뻥튀기 저게 뭐 산업이에요? 아니 저거 벤틀리 저거 안 짠가? 아빠 어떻게 돼요? 혼자 보이고 싶네 아빠 왜 해야 되잖아 혼자 쉬고 이거 너 이거 또 누구지? 택배 누구야? 안녕 나 네 아빠 친구야 나 네 아빠 친구야 근데요? 아빠 친구라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요? 목이 조금 아파서 보면 안 돼 뭐가 안 해야 돼 아파지 마요 그럼 문 좀 열어줄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점 엄마는 누군데요? 엄마가 메리 메리 엄마가 두 명이에요? 아니 한 명이야 근데 왜 말 두 개나 해요? 그거는 그냥 말하는 습관이야 샘 해밍턴 집 맞지? 샘 해밍턴 아빠예요 웬클리 봐봐 네 아빠 친구라니까 아빠 친구 진짜 맞아요? 아빠 친구야 물 한 잔 주면 안 될까? 아 지금 물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 따뜻한 물 둘이 착해가지고 줄 것 같아 그래 그래 아빠 친구야 저기 있어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문 조금 넣어야 돼 열었어 둘 다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안녕 아 뭐야 뭐야 어머 늑대 늑대 아 순이 손이 왜 손이 이상해요 늑대잖아요 웃어졌다 일단 일단 그렇지 빙소리로 가지 말고 야 그래도 윌리엄 용감하다 어디 가 나가 아 무슨 늑대가 손바닥 두 대 맞고 이게 착해 문이라도 아가야 이걸로 앗장을 물으키는 거야 어 이거 하면 엄청 아플걸? 벤 엄청 싸우는 거야 어 벤 따라와 응 둘이 똘똘 뭉치네요 따라와 미카역을 해 미카역을 해 오 완벽한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제 못 따라와야지 우와 대단하다 어머나 어디 갔어 아이들 어디 갔어 숨어있네 나 무서워 아가 걱정하지마 형아 지켜줄게 형아 지켜줄게 형아 지켜줄게 그래 그래 든든한 형입니다 와 눈빛 봐요 어우 눈빛 봐요. 벤 괜찮아 형아 있잖아. 근데 분장은 네가 더 무서워 벤틀리. 아이고야 늑대가 도어록을 열었어. 누구세요? 아 어떡해. 우리 집에 누구 왔어? 나가. 나 하나도 안 먹었거든?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내가 벤틀리 키워줄 거거든? 동선 찍힌다고. 지금 울음이 여기 목적까지 올라왔는데. 빨리 찾는 거 봐요. 성공했어. 발바닥 아프죠 발바닥 아프죠. 너무 착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자기 집이니까. 더러울까 봐. 잘한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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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플리는 확인 도장이 필요해요 지금. 모른 어디니? 이게 있구나. 아 봐봐. 철저하네. 철저하네. 네 철저해. 기발하다 진짜. 나야야야야. 까꿍. 아 맞았어. 아 모인야 누구 있어요? 모인야 아빠 누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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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빠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혜선아 왜 아빠 교육하는 줄 알겠다 우리 혼자 사야겠어 그래 너 혼자 하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래 그래 무서웠어 그치? 아빠가 있어야겠지 랜 랜 랜 이거 아빠 얼굴이잖아 너 랜 랜 랜 아빠가 그냥 이렇게 쓰고 있었어 나도 조금 무서웠는데 우리 랜 랜 지키려고 그랬어 잘했어 아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아빠 미안해 사랑해 아빠 응 그래 해밍턴전은 셋이 같이 있어야 한 팀이에요 우리 우리 같이 다니자 아빠가 랜 랜 랜하고 윌리엄 없으면 안 돼 키스 키스 그렇지 잠깐만 근데 너 얼굴 왜 그래? 나 얼굴은 진짜 네 얼굴 왜 그런 거야 랜 하고 나서 봤어 하고 나서 봤어 아니 짓도 봐봐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지죽으네 멍튀기 누구 했어? 누구 누구 살았으니까 누구 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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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안 해서 고마워 응 정수하자 우리 같이 오자 윌빈저스도 메리 크리스마스 얘들아 우리 오늘 어디 갈 줄 알아? 우리 오늘 진우 데리고 첫 여행 갈 거야 진우 오늘 고누랑 닮았다 진짜 고누야 앉아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다 쓰고 진우도 이거 더우니까 차에서 더우니까 벗자 야야야야 그냥 안전벨트 하자 야 짜 짜 짜 짜 안전벨트 하자 나은이 같은 누나가 어딨어요 내가 안전벨트 하자 나은이 나은 달고 달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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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시합 때문에 해외를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은이랑 건우랑 진우랑 이렇게 셋이서 추억을 좀 남기고 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행 준비해 봤어요 아빠랑 나은이랑 건우랑 진우랑 처음으로 여행 갈 거야 얼마나 좋아요 설레고 오늘 아빠가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 한번 믿어봐 오케이? 준비됐나요? 네 네 더 크게 네 알았어 그럼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 출발 출발 진우 말이 없는데 지금? 좋은 건데 하자마자 잠들어버린 진우 우리 여행 가는데 신나는데 벌써 자면 어떡해 좀 이따 재밌게 놀려고 자나 보다 그치? 건우야 아빠가 간식 먹으면서 가면 재밌죠 건우야 몇 개 줄까? 네 개 내지 다섯 개 네 개 내지 다섯 개 아이고 꿈에서 맛있는 거 먹네 아빠도 하나만 줘 어떡해 아유 우리 건우가 의젓해졌어요 고마워 배달 완료 무슨 노래 들을 거야? 손 들어 누누누누누누 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찻찐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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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찌을 찐찐찐찀찐찐찜. 너 나 나 네 노래 아니야. 너 이러면서도 잘 자요. 진우는? 찐찐찐찐찐찐찐이야! 와누 찐이야! 와누 찐이야! 진우 일어났어! 이름 불러주니까 일어나네. 사랑할 거야. 어? 노래 뭐야? 얼굴 짓 부르지 말아요 우린 힘들잖아요 노래도 잘한다. 너는 이렇게 하얘야 친구는 있잖아 진우야! 친구들아! 함께 나면 운없지 않아 아이 모두 함께 소호 잡고 원, 투 원, 투, 쓰리, 포! 얼굴 짓 부르지 마라 어? 바다다! 바다 좀만 보고 갈까? 좋아 도착! 아빠 도와줄게 기다려 나은이 도와줄 거야? 응! 어 알았어 도와줘 아유 먼저 챙기네 번호는 또 그러면 진우를? 내가 몰라 나 불러 안돼 기다려 기다려 받아봐 진우부터 하고 어휴 나은이 덕에 아빠는 진우만 챙기면 되네요 마스크 마스크 함바코냐 잠바 잠바 갑시다 앞으로 가 바다다 진 건너블 이 여행 첫 번째 코스는 대화강 해변인데요 상어 없고 갈매기들 많잖아 우와 파도 엄청 세다 너무 좋다 바다다 일로와 뒤로와 뒤로와 물로와 물 물 물 물 문이던 여기서 일로와 봐 손잡아 손잡아 온다 온다 우esser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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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강 도망가 바다 감상하는 거 봐, 여진아. 이제 우리 저기로 가보자. 이리 와봐. 호누야, 이거 들어. 가자. 가자. 여기 좋다. 여기 자리 좋다. 이리 와봐, 잡아. 이거 잡아. 107장도 맞으면 낫다. 와우. 펴, 펴, 펴. 어떻게 펴. 자,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힘 쓰는 거. 돌, 돌. 그렇지, 그렇지. 아, 나은이는 아이템가 160 이상이에요. 오케이, 건우도 여기 해. 나은이가 저기 하고. 됐다. 나은이 지금 심부름 엄청 잘하지? 응. 아빠 여기서 진우랑 놀고 있을 테니까. 나은이가 아빠 심부름 하나 해줄래? 아빠 따뜻한 커피랑. 나 코코아. 나은이 코코아? 허니야, 가자. 파이팅. 파이팅. 진우가 움직이려고 난리여서. 지금 10몇 초를 섰었어요. 그때 12초인가? 그렇죠? 걸을 때가 슬슬 되나요? 그래? 섰다, 섰다.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첫 걸음 치고 극한의 환경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평지가 아니잖아요. 하나, 둘, 슛. 여기서 기다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서 있기도 힘든데 여기는 지금 돌이라. 아이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넘어진 김에. 뭐야, 이거 뭐야. 스트레칭 하는 거야? 이렇게? 간다, 간다, 간다. 오, 좋아. 섰다, 섰다. 여기 걷기가 좀 힘들지, 그래도? 그래도 잘하네. 하나, 둘, 셋. 오, 오, 오. 아, 정말 강하게 키우시네요. 폭이 없어요, 아빠는.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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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진우도 계속 해보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오! 어? 어. 갔어, 갔어. 이리 와. 어머나. 응? 어, 어. 아, 잘했어, 잘했어, 맞았어. 아. 신나. 아, 잘했어. 잘했어. 아빠한테 와. 이게 보니까 근성이 있네, 진우가. 어떡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냥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너무 좋다, 첫 걸음을 바다 앞에서 떼다니. 형이랑 누나 잘하고 있겠지? 정희야,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코아, 물고기. 코코아? 네. 두 잔. 아빠 커피 주세요. 아빠 커피는 뭘로 드릴까? 아메리카노 아니면 맥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이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여기 담아주세요. 아빠 취향도 잘 알고. 저렇게 텀블러랑 그릇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비데기 오징어. 아빠가 이거 좋아하는데. 오징어. 얼마예요? 7천 원요. 한 마리 주세요. 아빠 좋아한다고. 사치는 얼마예요? 고마워요. 그러면 14,000 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이 이리 와. 됐지. 잘 갔다 왔어? 아빠. 아빠 오징어. 앉아 앉아. 왜? 오징어도 사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빠 먹어볼게. 아빠 거누 거는 없어. 어머나. 어머나. 잠깐만. 아니 아빠가 지금 안 보고 있죠? 여보. 여성. 야 이걸 아무도 못 봤어? 앉아. 우와. 우와. 아빠 거누 거는 없어. 다 같이 먹자. 먹어 먹어 먹어. 너무 고생했다. 아 배고파요 아버지. 응. 맛있다. 딱 좋지. 아 셀프로 먹는구나. 나 이제 하트 해야겠다. 하트 만들어. 같이 만들자. 하트. 같이 만들어 봐. 하트 만들어 봐. 해. 미. 왜? 해. 지는 혼자 남았어요. 아 외로워. 소라개. 소라개. 되게 슬픈 소라개가 됐어요. 사랑보다 긴 그림이 되고 싶다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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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잖아 돌. 안 보여. 보고 싶은데 안 보여 지금. 건우야 이거. 나은아 이거 봐봐라. 아빠 돌 주웠다. 우와. 엄청 구멍 많이 났지? 어. 아빠 신기한 거 보여줄게. 봐봐. 돌? 봐봐. 먹으면 안 되지? 응? 돌 먹는다고요? 먹으면 안 돼? 예. 먹으면 안 돼? 아 뭐야. 저게 깨진다고? 뭐야. 아니 손에 숨겼죠? 어 아닌데? 아니 돌을 먹으면 어떡해요? 아빠 안 돼. 아빠 안 돼. 빼 빼. 뭐지? 빼. 아니죠 뺐죠. 어 있네 진짜? 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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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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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왜 그래. 아? 왜? 왜? 저 바닥에 있는 돌 아니에요? 왜? 거기 먹을 수 있어. 먹어봐. 싫어. 왜? 왜? 너. 너. 아빠 왜 그래. 응. 싫어. 야 돌 진짜 맛있어. 먹어봐. 건너와. 너. 아니야. 건너야 돌 맛있어. 그렇지 누나 그냥 좋아. 너 너 엄마. 아빠 하나 더 먹는다. 건너야 아빠 하나 더 먹는다.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어 뺐는 거 봐. 뺐는 거 봐. 우와 아예 못 먹게 그냥. 알았어. 야 화끈하다. 나이스. 먹지마? 돌 먹으면 안 돼? 돌 먹으면 안 돼. 알았어. 돌 안 먹을게 알았어 알았어. 아빠 커피 마실게.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돌 먹으면 안 돼요. 왜 돌을 먹고 그래요? 뭐 하는 거야. 초콜릿이야 초콜릿. 아빠가 돌로 만든 초콜릿이야. 초콜릿이야? 그래. 아빠가 너네 장난치려고 만든 초콜릿이야. 근데 진짜 어디 갔지? 세 갠데? 여기. 너 거 봐. 다르지 돌하고? 먹지마 알았어 아빠 어디. 그냥 속았지. 완전 속았지. 성공 성공. 너네 바람 쐬니까 좋지? 우와 새 엄청 많아. 봐봐. 저기 봐봐. 갈매기 떼들이 가까이 왔네요. 새야 먹어. 갈매기. 온다. 봐봐. 갈매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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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봐봐. 이렇게 끝에만 잡아. 갈매기. 이렇게 위로 올려. 위로. 환해. 환해. 이리 와. 올려. 너 장난꾸러기. 아니 왜 그걸 뺏어 먹어요. 나한아 우리 진우 걸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숙소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보자.